암나젤르네 글끗다운딩이 정말 좋았는데 거기는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숙소도 너무 그지같고 해서 자 가보자 이런거 아니야 지금? 이런거 같은데 어 뭐가 이렇게 많니 오픈? 어 어? 사와디캄? 컨디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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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와디캄 또 가이디 어? 저도 가이디캄 아아 오케이 맘대로 안찍어 여기 안찍어 여기 안찍어 여기 안 이런데나 어 어이C 고여 어 뭐냐 이거 뭐하는 법이야 이거? 디아 앤드 맨 디아 리오 식창 업드 유 업드 유 업드 유 리오 리오? 리오? 오케이 리오 프로모션 프로모션 상쿠앗 타올라카 시 시쿠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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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너무 많은데 리오 창 시쿠앗 시쿠앗 아 오케이 오케이 시쿠앗 뭐 오케이 오케이 시쿠앗 시쿠앗 삼 리오 제 dank 되길 quotation sí 아니면 、 시쿠앗 antidю 시쿠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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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ed 시ll Brew 소 책 성 worsh 시 시 빅깔이 턴 빅깔이 턴 빅깔이 턴 빅 여기 여기 아 오케이 어디 있어 빅깔이 턴 어디 있어 이거 이거 아 바로 빅깔이 턴 145만 이렇게 비싸 그리고 1 그리고 이게 뭐지 이게 꿍 꿍 맛있어 맛있어 타올라이 컵 빅밥 아니요 와보가 뼈는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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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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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치킨 1 아는랑?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하래? 아니, 그냥 터뿌뿌뿌 그냥 터뿌뿌고 안해봐 왜 안해봐 그냥 터뿌뿌고 그냥 터뿌뿌고 왜 안해봐 네, 한이하라야 한이하라야 네 어 지금 영탁하이쿤 그냥 탁탈 네 알아요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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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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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카 메인 비알 같은데 와보가 상했네 원래 이런데에요 저기에 있는거 같은데 메인 비알인가 여긴가 여기 그 뭐냐 등 많은데요 등 잘했어 티알 티알아이 카드 티알아이 카드 아니요 내가 따라줄 건데 뭐야 다른거 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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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알아이 카드 힌트 티다이 로짜 아 아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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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 메인 여어 루카 여어 아 메인 아니요 키몽 키몽 루카 탑 마킨 2주음 APM APM 4주 proced 핸드 코디아우 키몽 키몽 카드 아로이 키몽 20 29 10 어 1 그만마셔 이 연아 프로모션 걸 프로모션 걸 메이다이 메이다이 알어 알어 알고있어요 저는 여자들을 안 건드려요 건드릴 수 있는 주변머리 이런것도 없어요 그냥 이 컨텐츠를 위해서요 음식이 되게 정갈하게 잘나오네 이 가격대로 봐서는 되게 헬쩍인데 포키 뼈 뼈 뼈 뼈 뼈 뼈 그걸 왜 자꾸 붙이니 아 아 포피 포크컵 포크컵 잠깐만 따르면서 짠 총깨우 자 총깨우 없잖아 짠 다잡고 뭐 총깨우 됐어 좀만 마셔 네 탐흥한 탐흥한 나처럼 너네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있네 Just 또 이따가 줄게 두 장남자 만화잇 是 상남자 만화잇 잖아요 김성모 그 컨셉으로 가는거집 태국 даже 가시면 인천공항에서 잡혀서 권문당하신적 없나요? 제임스 황님, 외국을 자주 안 다니시는 분 같은데, 느낌 딱 하죠? 해외이 넓게 해서 나눌어가면,的몸이 맛 들리는 것 같다. 치킨이 엮은 것이 좋아. 이의 찬양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의 연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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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는 면치이 tens이 역성한 여행이 전혀 없지 않다. 이렇게 연휴는 이제 끝난 후, 안전한 형이 지내야 했는데, 연휴의 연휴가 삼겨던 서양이ete. 내가 이슬람이다. 이건 범죄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한국에서는 범죄일수도 있어요. 10성미된 어떤 이슬람보다 못한 어떤 그런 국가에서는 이게 범죄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는 안하죠. 근데 태국에서는 너 정말 섹시하다. 너 몸매 정말 좋다. 이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왜 한국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까? 너무너무 냄새 좋은데? 너무너무 냄새 좋은데? 여보 얼마나 좋아요.